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건등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니 하는 또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은 오순전자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 그러한 부응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3장부터 7장은 초대교회의 부응과 또한 위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공동체 내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이 집중되는 그러한 가운데 그 가운데 구제사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흩어져 있다가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유인즉 처음 본래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아왔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배급이 잘 되었는데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양식 배급이 되지 않고 배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배급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일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좀 무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분열과 난임, 깨어짐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정 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부부 사이에, 아니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 아니면 공동체 내에, 아니면 내가 일하는 그러한 일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불평의 시작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CCBB를 가리는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갈등은 어떻게 끝나죠?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둘 다 지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입니다.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원망과 불평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평과 원망을 그냥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으로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의 감정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감정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이라니까요. 결국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전염되어 나가요. 출애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고요. 그들이 밥을 먹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국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늘 도우시고 늘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불평과 원망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문제죠?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니 에리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이 조니 에리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과 웃음이 많던 17살 때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이 목 아래로는 모든 신경들이 마비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살 나이에 모든 소망이 깨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니 에리슨의 상황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니 에리슨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내가 그때 다이빙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시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후회와 불평의 대상을 계속해서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늘 조니 에리슨 타다는 소망 없는 삶,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느 날 함께 다이빙했던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조니 예수님이 너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 이 말 한마디가 조니 에리슨 타다의 인생을 안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몸의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말았다. 나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눈은 빛나고 표정도 풍부하였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이다. 조니 에리슨 타다는 지금 입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되었고 32권이나 책을 집필할 정도로 방송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을 영적인 일로 깨닫고 대응하는 초대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리가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들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 즉시로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가감하게 자신들이 맡았던 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려놓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들도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내세워서 핑계하지 않았어요. 소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의 가오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이 인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위치나 지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자존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니까 지금에 나타나는 불병과 원망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 가오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이 잘못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부부관계에서나 자녀들 관계에서나 공동체에서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가오가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해명하려고 하고 내 입장에 억울함이나 내 지위나 위치나 자조지심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지 사람이나 어떠한 위치나 관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제사역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분명했어요. 어떠한 능력이나 명망이 아니었어요. 3절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기준은 분명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6장 하반절의 부분은 대부분이 이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을 통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9절에 보면 회당에서 급심한 논쟁이 중이었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누명을 휘말려 사내들인 공의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스테반 집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스테반 집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에일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농쟁 중에 억울하게 눈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람을 매수하여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어떻게든지 사내들에 의한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를 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증언과 다분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스테반 집사를 공격하고 나뉘게 하는 걸까요? 공동체의 어떠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니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까지도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들을 어떻게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이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스테반 집사의 얼굴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테반이 반응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사도들과 같이 지금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그러한 분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신 성령 그의 중심이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지니까 스테반 집사의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아를 생각할 때 어때요? 어떠한 힘든 노동을 하여도 그 보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억울한 일이 생겨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쁠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있었더니 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장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욱이 집사님, 건사님이랑 대화만 하고 있으면 와서 저 애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뒤에 와서 똥침을 하고, 뒤에 와서 옆에 와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성현아, 하현아, 왜 교회만 오면 자꾸만 집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아빠를 자꾸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니 그러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만 웃잖아. 아빠는 교회에서만 집사님, 건사님 만났을 때만 환하게 웃고 있지 집에서는 안 웃고 있잖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실상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무표정인 얼굴 항상 굳어있는 얼굴 그러면서 아내가 옆에서 거두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집사님, 건사님 만나서 그렇게 표정 짓는 것처럼 지금 설교할 때처럼 짓는 표정처럼 집에서도 집사님, 건사님 대하듯이 좀 해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얼굴을 아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즘 매사가 짜증스럽고 답답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 코로나19 언제 끝나나 정말 죽겠어 하시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문제와 상황이 해결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반 집사가 또한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반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상황과 사건과 증인들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는데 나는 정말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 주신 그러한 성령님이시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 기쁨을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공동체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불평과 원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여주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할 것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들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주신 그 주님으로만 하나님 불평하고 지금에 나타난 상황에 평판단하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여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만 하나님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또한 아버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또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그토록 불평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토록 원망하게 만듭니까? 불평하는 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성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국박힌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만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1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항영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결론되어짐으로 내가 반응할 뿐 내 안에 이미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공격의 말을 듣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러오기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임하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여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붙들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반응해야 될 뿐 오직 주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영에 방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하는의 때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평안의 이유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분명하게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하는의 때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만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변함없이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투주시옵소서 bers selbst способ 너 인사 кого